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나노코리아의 부강테크의 FMX가 참여 예정입니다. 나노코리아는 7월 1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. 부강테크 부스는 전시장 가장 앞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종 분리 및 농축, 그리고 세정으로 고민이 많은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직접 선보일 예정인데요. 농축, 세정 연구에 적합한 FMX-B 모델과 파일럿 모델인 FMX-B5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